한국국토정보공사 고속도로, 지하철, 항만, 공항건설 당신은 최고의 국토건설자이십니다. 당신의 원대한 부상과 최첨단의 마스터 장수의 꿈을 이루어주셨습니다.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었던 어린 시절을 살아왔던 저희들에게 지금같은 의료형량은 뿐만 같습니다. 당신께서 추진하셨던 의료보험제도와 의료기술 수준은 미국인조차 이루어가고 있습니다. 셋째, 20대까지도 정의기없이 호롱붙였습니다. 이것들, 항상 물이 부족하여 먹을 물 받으러 짱둥이를 치고 불서서 기다리던 저희들이었습니다. 농업용수도 통업용수도 모두 부족한 물 부족 국가에서 당신께서는 땜을 건설하고 산림 녹파를 하고 수도시설을 발전시켜 아무리 감올때도 주방에서 화장실에서 날든 물을 펑펑 쓸 수 있게 되었다니 저는 큰 마음을 갖고 와요. 감사합니다.